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최근 김호철 감독이 부임 이후 주전 세터 김학영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은 여자 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말썽이었던 표승주와 김수지도 김호철 감독 아래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프트 포지션의 박민지 선수도 김호철 감독의 마법이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BK 기업은행 배구단의 박민지는 2017년 수련선수로 GS칼텍스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전산여고 동기생 3명이나 1라운드에 지명되기도 할 만큼 동기들에게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수련선수로 입단하였지만 5시즌째 등록이 되어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물론 수련선수 첫해는 뛸 수 없는 규정으로 실제는 4시즌이네요. 특이한 점은 이번 시즌까지 포함한 브이리그 4시즌에서 아직까지 총 득점이 10점을 넘긴 시즌이 없었음에도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시즌 동안 4득점, 4득점, 5득점, 7득점으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고 최초로 10득점 달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세트에 10득점을 올릴 수 있는 점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호철 감독이 6라운드에는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 충분히 가능할 듯합니다. 박민지가 계속 기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련 시즌이 끝난 다음 해인 2018년 코버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무려 29득점을 올리면서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코버컵 라이징 스타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데뷔가 나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레프트로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도 부족하고 점프도 좋은 것도 아닌 장점이 없는 선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박민지가 수상한 라이징 스타상을 받은 선수들을 살펴보면 박민지 이후 김다인, 이주아, 이다연 선수가 받았습니다. 박민지 이후에 받았던 3명은 이번 시즌 브이리그를 강타하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승선이 확실시되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박민지는 출발은 강력했지만 그 이후 보여준 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박민지에게는 이번 시즌 6라운드가 선수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김호철 감독이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기에 꼭 기회를 잡아서 라이징 스타상을 받을 때의 좋은 모습을 꼭 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프로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지도에 비해서는 많은 팬을 보유하고 박민지 선수가 골프의 박민지처럼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참고로 박민지의 연봉총액은 5천만원인데 남은 시즌에 몸값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분 스포츠